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와! 빵 맛있겠다! 다녀왔습니다! 엄마 어디 갔지? 빵 이따가 먹어야겠다. 한숨 잠이나 잘까? 다녀왔습니다! 아, 배고파. 엄마 나 배고픈데, 어? 뭐야, 엄마 없네. 아, 나 배 너무 고픈데. 냉장,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있나? 어? 뭐야, 요렇게 먹으면 안 돼? 아, 근데 너무, 너무 배고픈데. 아니다, 그냥, 그냥 이걸로 벌레. 이걸로 벌레 먹어야겠다, 이거. 어, 그 때 이거, 요러가, 내가 먹는 거 알면 화낼 텐데. 아, 그냥 다 먹고 모른 척하면 되겠지. 아, 역시, 역시 훔친빵만큼 맛있는 게 없다. 낭낭 오빠 뭐 먹었어?? 크흑 나 나 나 나 안먹었어 안먹 흑 그래? 으악 내 할땅은ㅎㅎ 그치 바둑이 바둑이가 먹었나보지 나를 모르는 일이야 거짓말 하지마 오빠의 이 계속 크림 냄새가 낳는다고 내꺼! 애들이 걱정하겠다 빨리 가자 여보 그러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여보 오늘 부장님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이거 늦게 끝났네 그러니까 이 냄새는 나고 말이야 오늘 회식절인데 너무 불편했다 바둑아 아빠 왔다 들어가자구 아빠 왔다 뭐지? 왜 이러고 있어? 오빠가 돼요 내 빵꿈치 먹었어요 봉수야 너 왜그래? 저 아까 빵 먹은... 오빠 내가 먹었어 오빠가 왜...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니 얘가 아휴 제가 유치원에서 봐서 온 크림빵을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아 글쎄 오빠가 먹어줬고 계속 안 먹었자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딸국질 하는 거야? 네 아아 이거 죽겠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멈춰요 봉수야 언제부터 했는데 딸국질 오늘 아침 아침부터? 헐 지금 밤 10시 나이도 딸국질 하고 있단 말이야? 이거 아무래도 요루 빵을 훔쳐보니까 천벌받은 거 같네 그치? 맞아 맞아 음 안되겠다 아빠가 나도 어렸을 때 딸국질 많이 했는데 말이야 나도 딸국질 멈추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봉수야 나한테만 맡겨줘 봉수야 이 물을 원샷하면 딸국질이 몸 줄 거야 먹어 봐 진짜 아 그럼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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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쇠야 아무래도 물 한잔으로는 힘들겠다 한 대 알을 퍼가지고 얼굴을 넣자구나 자 된다 뒤통수를 잡고 봄쇠야 어때? 아빠 이거 에이 안 멈춘다 봄쇠야 봄쇠야 멈춘다도 됐잖아 말해 어디다 숨겼어 아 여보 아 이걸로는 택도 없지 그럼 어떻게 멈출 건데 그럼 봄쇠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가 딸꾹질은 제대로 멈추는 방법 알고 있지 네 봄쇠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돼 숨을 하고 크게 들이셔 더 그걸로 되겠니 봄쇠 그거밖에 안 돼 거 드리셔 거 드리셔 엄마 드리셔 오빠가 숨이 못 쉬잖아요 아 아 그러네 아 봄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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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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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안 하는 거 같은데 여보 어 어 어 아니 아 안 멈춰요 여보 안되겠다 잠깐 나 좀 따라와봐 알았어요 나한테 다 작전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속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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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아 얘들아 이제 빨리 자자 넷넷하자 자자 자자 여기 누워 아 봄쇠 아직 딸꾹찌이 안 멈추네 편이 났구만 이거 일단 누워 누워 얘들아 잘자 음 아빠 간다 됐다 됐다 주무세요 이제 애들이 자는 거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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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이제 애들이 자거든 이때 봄쇠를 놀래켜주자 헤헤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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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 가면을 쓰고 봄쇠 창문으로 응 놀래켜줘 알았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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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 받쳐줘야돼 아 빨리 내 위로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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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올라가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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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쇠아 봉쇠아 엄마 엄마 거기서 뭐해 흑 흑 어 어 아빠 어 아빠도 있잖아 아빠 거기서 뭐해 아 아 어 여보 여보 어 안 놀랐지 어 효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봉쇠아 엄마랑 아빠는 어 밥만 이렇게 창문을 닦고네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완전 힘들겠다 나 알겠어요 열심히 닦아요 어 여보 철수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으아 진짜 오빠 어 어 시끄러워 오빠랑 같이 못 자겠어 엄마 아빠랑 같이 잘 거야 어 어 어 미..미안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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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유 잠을 못 자 어 뭐 어 뭐 야 유루야 거기 뭐해 흑 흑 흑 흑 장난하지 말고 빨리 자 유루야 나 자다 자야지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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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아침 유루 여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흑 흑 범소리 좋은 아침 흑 흑 흑 아빠 아직도 이게 안 멈췄 흑 glut 잠은 잘 잤고? 아 어제 자는데 어제 요로가 자꾸 위에서 자꾸 일어서 일어서 자서 제대로 못 잤어 어제? 어제 새벽에?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로는?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꼭 껴안고 잤는데? 요로 어제 화장실 갔었어? 응 나 안 갔어 나 계속 잤는데 계속 잤다고? 어? 그럼 봄서는 누구를 본 거야? 오오오오 왜 멈췄어? 왜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범세야 왜 그렇게 떨고 있어?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래? 얘가 왜 그러지? 아멘